오늘 무척 쌀쌀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 아래로 떨어졌고 낮 동안에도 15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았습니다. 이런 때이른 가을 추위는 내일이 곱입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가겠고 그 밖의 내륙에서도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도 오늘보다 더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15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고 서쪽에서 다가오는 별다른 구름도 없는 상태인데요.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히 이루어지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바람도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새벽 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중부뿐 아니라 남부 내륙에서도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더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2도, 청주 3도 등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춘천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5도, 부산 7도가 예상됩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서울 15도, 광주 18도, 부산 19도로 15도를 웃돌겠습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과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해역에서는 최고 4미터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